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이상기상현상이 심해지면서 사과 주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2070년 정도가 되면 강원도 중에서도 산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사과 생산지로 급부상하는 강원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임상현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상현입니다. 요즘 사과 얘기가 참 많습니다. 사과 때문에 농산물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작년도 수학기 이후에 사과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과뿐만이 아니라 배나 이런 부분도 같은 현상입니다. 원인이라고 한다면 작년도 사과 생산량이 정상적이라면 한 51만 톤 정도가 생산이 돼야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39만 톤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기후적으로 문제점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때문인데요. 12만 톤의 차이가 현재 가격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원인이라고 한다면 작년도 기상재해의 문제인데요. 봄철에 꽃이 피는 시기에 꽃눈이 갑자기 오는 저온 때문에 수정이 안 되면서 낙과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강수량이 너무 과다해서 병충해가 작년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가 이제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강원도에서 사과가 많이 재배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전에는 사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재배 면적이 좀 적었을 뿐이었죠? 재배 면적이 아주 적었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 한 80년대 정도 되면 보통 많이 아시는 홍옥이나 국광이나 이런 품종들이 재배되는 시절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추위에 강한 품종이거든요. 이때는 한 1200헥타까지도 강원도에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배법이 좀 새로운 재배법이 도입이 되면서 강원도가 좀 불리한 재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줄었다가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산지가 북상하면서 다시 늘어서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1670헥타 정도 그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앞으로 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미래 사과 주산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 강원도 쪽으로 주산지가 옮겨갈 걸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지금 현재 겨울철 동해가 옛날같이 심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도의 상황만 가지고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사과가 전국적으로 가장 품질이 높은 그런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위 피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효율적인 재배법이 다시 강원도에서 통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군요, 농가에서는. 네, 주산지로 언급되면서 이제 또 여러 관계기관에서는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선 면적 확대가 되고 유통 인프라가 구성이 되려면 많은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농정국에서 나름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까지 강원도에서 사과 면적을 한 3천 헥타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미래형 과수원 모델 개발 쪽에 한 5년째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결과를 가지고 원주나 평창 쪽에 시범사업도 일부 추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들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스마트 과수원이라고 통칭을 하는군요. 네. 네, 스마트 과수원의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기계화 부분이 취약한 과수원의 특성상 기계화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형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보면 일자 형태의 그런 모양이 되고, 90도를 돌아서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벽면 같은 모양의 그런 과수의 수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차원적으로 구조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기계 도입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작업 효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경북 중심으로 해외에서 처음에 도입된 이런 초기 평면 수형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국내의 사정에 맞게 개선한 그런 평면 수형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모양인 거죠? 그렇죠. 나무 모양이 보통 이렇게 둥그럽거나, 그리고 외성 대목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키가 작은, 재배하기 좋은 나무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모양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기계가 도입되기 위한 그런 틀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평면 수형을 만들다 보면 유인 지주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평면 수형이 좀 바람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인 지주를 이용해서 위에 비가림 시설을 넣고, 그 비가림 시설의 개폐를 센서를 이용해서 환경 측정을 통해서 자동 개폐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저희가 제안하는 미래의 과원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과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나무 모양을 바꾸거나 해도? 수량 면에서 한 두세 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업 효율은 한 50%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수형입니다. 바구니 들고 사과 따고 이런 개념이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춘천에 두 개 농가에서 저희랑 처음부터 같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5년 차 과원이 지금 현재 춘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두 배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미래의 사과 과수원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사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도 있지만, 병해충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 병해충을 막는 대책도 지역에 맞게 좀 계획을 짜야 되겠네요. 최근에 워낙 많이 매스컴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과수 화상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2018년 이후에 도내에서도 아주 면적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른 데다가 아직까지 대응할 만한 약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예찰이라든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재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발생했을 경우에 전량 매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수립도 하고, 정밀 진단실을 구축을 해서 좀 신속하게 진단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농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반인들이 이런 시기에 가능하면 과수원에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아, 이게 수인성인 경우가 꽤 있군요. 대부분 사람이 전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끝으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 저희가 그 사과를 강원도 농업의 어떤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술 개발에서 정책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조가 잘 돼서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고, 보급 바로 전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보급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책을 만들어간다면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